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선택과목 해설 미적분 4점 문제 위주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첫번째 4점 문제가 바로 28번인데 28번 같은 경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인법칙이 활용이 되는 그런 문제야 근데 이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사인법칙만 등장하면 좀 너무나 어려워하고 잘 다룰 줄을 모른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사인법칙 진짜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잘 쓸 수 있게 되면 뭐 이 정도 문제는 30초만 충분히 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사인법칙 필살기를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필살기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 일단 좀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좀 들어줄게 처음 봤을 땐 너무 쉽게 느껴질 텐데 뭐 이런 걸 이야기해주나 당연히 아는 건데 할 수 있지만 다 진짜 어려운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일단 잘 듣도록 합니다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봐 그래서 제일 짧은 변의 길이가 3이고 자 그 다음 여기가 4고 그 다음 여기가 5고 자 이렇게 되었어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수선을 내려가지고 또 다른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 어 그럼 뭐 이 삼각형이 원래 삼각형이랑 닮음이라는 것을 다들 알 거야 자 그랬을 때 요 변 길이 x를 구한다고 해봐 자 너무 쉬운 예신데 자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거 가지고 진짜 어려운 걸 할 거야 자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때 선택하는 방법이 비례식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비례식을 쓴다는 것 자체는 일단 매우 비효율적인 사실 방법인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비효율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잠깐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이걸 푸는지 해보자면은 일단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변의 길이가 바로 이 3이지 아 그래서 자 x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x 대 3 한 다음에 이제 큰 삼각형 입장에서 보자면 자 빗변의 길이가 5고요 그리고 짧은 변의 길이가 3이죠 빨간색 삼각형 입장에선 짧은 변의 길이가 x고 빗변이 3인 것이니까 어 그래서 비례식을 세우게 된다면 뭐 여기서 3 대 5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한곱 외한곱을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자 5x가 9다라고 한 다음에 아 그 다음째 x가 5분의 9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절대로 비례식 세우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선생님이 좀 알려주려는 방법이 자 내 키를 서장원 키로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니? 자 너무 큰 기대하지는 마시고 자 그냥 간단해요 그냥 내 키를 이 서장원 키로 나눈 다음에 이 서장원 키로 곱하면 되잖아 그렇죠? 앞을 달지 마시고 일단 끝까지 들어봐봐 뭐 애초에 큰 기대하지 마시고 봐봐 봐봐 아 물론 싸인 법칙은 엄청난 기대를 해도 좋지만 뭐 내 키를 서장원 키로 바꾸는 거야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 좀 더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내 키의 비율 분의 서장원 키의 비율을 곱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 이해 되겠죠? 그럼 내 키를 서장원 키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이 x의 길이를 다시 구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빨간색 삼각형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의 길이가 3이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3을 이 x로 고치고 싶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길이 3에서 자 이 길이 3의 비율로 나눠줘 그렇죠? 근데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3은 빗변이고 자 이 빗변의 비율은 바로 5잖아 그래서 5로 나눠주고 그 담째에 x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해주는 거야 x가 이 전체에서 짧은 변인 것이니까 비율이 얼마? 3이야 아 그래서 x는 그냥 5분의 9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알겠죠? 자 근데 아 선생님 뭐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뭐 그냥 어차피 금방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걸 못하러 설명하는 겁니까? 이걸 싸인 법칙에서 그대로 적용할 거야 알았니? 이 짓을 싸인 법칙으로 할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우리가 싸인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이게 잘 못 쓰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 A대 B대 C 변 길이 비율이 싸인 A대 싸인 B대 싸인 C가 되는 거 자 이거 알면서도 우리가 실전에서 잘 못 써요 근데 이거를 자 내 키를 서정의 키로 바꾸는 그 방법을 활용해서 좀 써먹을 수 있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 길이 B는 안다고 한번 해보자 B의 길이는 알아요? 근데 A의 길이가 뭔지 모른다 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이 B의 길이를 활용해서 A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야 즉 내 키를 서정의 키로 바꿔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B 길이에서 어떻게 하냐면 B 길이의 비율로 나눠줘 그런데 B 길이의 비율이 뭐냐면은 바로 싸인 B야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싸인 B로 나눠줘요 자 그 다음째 어떻게 하면 돼? A 길이의 비율을 곱해주면 되죠 근데 A 길이의 비율이 뭐냐? 싸인 A야 그럼 뭐가 돼? 그냥 A 끝 이렇게 된다고 알았어? 근데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막 이걸 B 길이를 활용해서 A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막 이 짓을 해요 A분의 싸인 A 이거 하고 B분의 싸인 B 쓰고 어 그래 싸인 버튼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막 바꿔서 고친단 말이야 아니 선생님 이렇게 쓴 다음에 해도 별로 오래 안 걸리는데 그냥 꼭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가는 거하고 바로 하는 거하고 실전에서 체감하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각도가 세타이고 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뭐 C라고 한번 해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죠 C 싸인 세타가 바로 이 높이고 C 코사인 세타 뭐 이게 이 밑변의 길이라는 거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싸인 법칙을 활용하는 것도 봐봐 이 싸인 법칙 필살이라면 이 싸인 법칙이 거치지 않아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적용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분은 변길이 C를 아는 상태에서 변길이 A를 구해야 한다 해봐 그럼 A를 뭐라고 하는데 C에다가 C의 비율을 나눠주고 그냥 A의 비율을 곱해준다니까 바로 나오잖아 여기서 싸인 법칙을 썼다는 느낌 주차도 없어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여러분들 막 여기서 여기 세타면 이게 C 코사인 세타고 이게 뭐 C 싸인 세타인 것이 뭐 엄청나게 머리를 쓰는 거니? 아니지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아는 거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B 구한다 C를 이용해서 B를 구하려면 C에다가 C의 비율을 나눠줘요 그게 싸인 C야 그 다음지 B의 비율을 곱해줘요 그럼 B 변의 길이가 나온다고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자유자재로 오가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치 그냥 이 변 길이 C하고 세타만 봐도 이 두 길이가 자연스럽게 보이듯이 이 길이가 그냥 보여요 싸인 법칙 안 써도 그냥 네 눈에 알아서 꽂혀서 보인다고 그럼 문제 푸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것을 바로 이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를 같이 살펴보시면 변 길이 A, B가 지금 2라고 했어요 그냥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는 거지 반지름 길이 1이고요 일단 여기 F세타부터 한번 구해보자 이건 너무나 쉽죠 그래서 이 각도가 2세타고 하니까 여기 높이가 바로 싸인 2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이 F세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1 높이 싸인 2세타 자 뭐 그냥 이렇게 구해버리면은 금방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F세타는 뭐 아주 쉬웠고 자 이제 G세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확대하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각도가 세타니까 자 원어로서 이 반지름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이 각도도 세타가 될 것이고 맞꼭지각으로서 여기도 세타가 될 거야 자 그럼 됐고요 자 여기는 외각으로서 자 2세타가 되고 여기 직각인 것이니까 여기 각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이걸 각의 이등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각의 반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아 따라서 자 요 한 각의 크기는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각도가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됐고 그럼 나머지 요 각도는 어떻게 돼? 어 세 각을 합쳐야 되죠? 세타 끼는 서로 상세대에서 없어지니까 4분의 파이 하고 여기 합쳐서 파이가 나와야 돼 아 그래서 4분의 3파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렇다면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일단 변 길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만만하니? 각도는 다 아니까 이제 변 길이를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을 텐데 어느 게 제일 만만해? 자 여기에서 이 길이나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정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왜 이거는 R점은 가장 복잡한 상황에 있어 정확하게 위치가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요 문제의 글을 읽어도 R점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해 뭐 B점을 지나고 AB의 수직인 직선이 OP랑 만나고 그래서 뭐 그것이 Q가 되고 또 Q를 이등분해가지고 AP하고 만나는 점이 R이고 그치? R이 가장 나중에 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G세타를 구하려고 할 때 자 R 꼭지점이 포함되는 변을 구하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요 변의 길이인 것입니다 그죠? 아 근데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1이고 그리고 이 각도가 2세타이기 때문에 요만큼 요 전체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2세타 분의 1이죠 왜냐? 자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2세타를 곱하면 1이 나올 테니까 1에다가 코사인 2세타를 나누면은 바로 자 이만큼 길이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1을 뺐기 때문에 자 이만큼 요 빨간색의 길이는 바로 코사인 2세타 분의 1 빼기 1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이건 아주 쉽게 구했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변 길이를 좀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 변의 길이를 구해보자 그럼 요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것이 바로 내 키를 서장의 키로 바꾸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이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이 모르는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인 법칙을 쓴다는 그 생각조차 하지도 마 그냥 비례식이 어떤 그 어떤 그 훨씬 더 아웃그레이드된 그런 아이디어를 씁니다 그냥 내 키를 서장의 키로 바꾸기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코사인 2세타 분의 1 빼기 1에서 이 변의 길이의 비율로 나눠주는 거야 그게 뭔데? 그것이 마주보는 각이 4분의 3파이죠 따라서 이 변의 길이의 비율은 사인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변의 길이의 비율을 곱해주면 되지 그게 뭐야? 마주보는 각이 세타니까 이 변의 길이의 비율은 사인 세타 그럼 이 변의 길이가 나온 거야 되니? 이게 딱 돼야 돼 이게 사인 법칙을 썼다는 느낌조차도 없어야 돼 그거 안 써도 그냥 바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완전히 신세기가 열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니까 우리가 이 두 변의 길이를 알고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각도가 바로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거 알잖아 따라서 여기서 G세타는 금방 나오는 거야 G세타는 2분의 1에 한 변의 길이가 바로 여기 코사인 2세타 분의 1 빼기 1 이렇게 나오고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 다음 이제 다른 한 변의 길이가 이거죠? 그럼 이 똑같은 부분 한 번 더 곱해지고 그 다음째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끼어 있는 각도가 바로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것이지 그죠? 이렇게 아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G세타의 식이 벌써 다 나왔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자 문제에서 자 이 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F세타 분의 G세타가 바로 이 식분의 이 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세타 4제곱이 있었던 거지 세타 4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이 도형 딱 보면 이 정도 식이 한 번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식 세우는데 30초가 넘어가면 안 돼요 아 그리고 뭐 2분의 1분의 1 뭐 이거 서로 약분해서 없앨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뭐 이제부터 뭐 계산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극한 계산을 해주고 나면은 자 이 극한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뭐 단순 계산은 뭐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9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2 곱하기 무리수 2보다 크다인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가 x 이코 k에서 극대일 때 실수 k의 값을 gt라고 한다면 gt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다 아 그러니까 자 이때 gt는 fx가 극대가 되도록 했을 때 gt의 x 값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fx가 fx가 극대가 되려면 증가했다가 감소해야 하는 것이잖아 그랬을 때 f'x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아 이게 그냥 기본 개념인 거잖아 그리고 그 기본 개념을 적용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f'x가 무엇인지 좀 구해야 이 문제가 풀리겠어 자 그럼 미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미분해 볼게요 f'x는 무엇이 되냐면 자 t 곱하기 2lnx 빼기 x 제곱 아 여기서 자 여기서 x분의 1 한 다음에 x 제곱 미분하면 2x 자 이런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x분의 2로 묶어내주면 그렇다면 t 곱하기 lnx 빼기 x 제곱 자 이런 형태로 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는 진수 조건 때문에 항상 0보다 커요 아 따라서 이 부분은 어차피 늘 플러스야 따라서 자 이 부분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좀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tlnx하고 x 제곱하고 이 대소관계 변화가 있어야 돼 그죠? 이 전체 식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것은 이 앞부분이 더 컸다가 그죠? 이쪽은 작았다 그 다음째 이쪽이 더 작아지고 이쪽이 커지는 그런 대소관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야 이해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대소관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y 꼴 tlnx 유식하고 그리고 y 꼴 x 제곱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함수식으로 또 만들어서 대소관계 변화를 보자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됐고요 자 먼저 x 이꼴 y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째 여기 자 tlnx의 그래프 이게 여러분 납작하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알았어? 왜? 그러면 대소관계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y 꼴 x 제곱이 그냥 무조건 늘 크게 되잖아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 둘 중에 더 큰 놈 작은 놈이 번갈아 가면서 바뀌도록 해야 돼 자 그렇다면 일단 y 꼴 tlnx 기준에서 얘가 더 컸다가 작아질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이 지점 자 이 전까지는 지금 tlnx 그래프가 더 컸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지점의 이 값이 바로 gt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gt일 때는 두 값이 똑같아지는 것이고 그럴 때 시기에 바로 이 값이 바로 0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 자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거 바로 여기는 이 시기에다 아 미안해요 이 시기에다가 그냥 gt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 이게 0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tln gt 빼기 gt의 제곱 그게 뭐가 나온다? 그게 0하고 나온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는 이 시기잖아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gt를 미분을 해야 해요 그렇죠? 이게 미분 가능하다고도 이미 써져 있기도 하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을 한다고 해서 꼭 지금 이 식을 잘 정리해서 gt는 뭐뭐다 이런 꼴의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자 우리 수학 2의 미분에서는 좀 그래야 하지만 우리 미적분에서 미분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도 얼마든지 미분 가능한 거지 자 그래서 자 이거 미분을 할게요 참고로 아까 미분 했을 때 자 앞에서는 변수가 x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변수가 t를 씁니다 앞에서 t는 상수였었는데 여기서는 상수였었는데 자 이제는 t가 변수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상태의 t로 미분 해보면 자 미분하면 1t가 1되고 그 다음 제 그대로 쓰고 자 더하기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제 미분하고 lngt 미분하면은 gt분의 g't하고 나올 거고 자 빼기 자 gt제곱 미분하면 2의 gt 곱하기 g't이꼴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g'알파가 무엇인지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을 뭐 하면 lng알파 물론 뭐 이걸 굳혀서 사실 꼭 새로 쓸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친절하게 한번 쓰자면 아이고 아이고 자꾸 친절하게 쓰면서 자꾸 오타가 나고 있어 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t자로 그대로 네 알파를 대입을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g'알파 이 값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나머지 g'알파 나 알파 이거 값들을 구해야 돼 자 근데 이거에 대한 단서가 자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나와 있었어요 바로 여기 g'알파가 무리수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아 그럼 너무 간단하잖아 어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무리수의 제곱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알파가 있고 무리수의 제곱이 있고 여기 g'알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자 ln 앞에 안 썼네요 네 ln 여기서 g'알파가 무리수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g'알파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좀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이 문제가 풀려? 그렇죠 바로 알파가 얼마인지 구해야 풀려 근데 이거는 또 별게 아닌 것이 자 그럼 이 그래프 관점에서 보자면 자 다시 자 이때 이 그래프가 y 꼴 x 제곱이었고 이 그래프가 y 꼴 t ln x 자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여기 t 자리에 알파를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렇다면은 자 이거는 g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것이 바로 얼마라고? 무리수의 제곱이라고 자 그리고 여기 이 t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무리수의 제곱을 이 그래프에 대입했을 때 여기 이 y 값이 얼마가 되느냐 자 여기서 무리수의 제곱을 넣었기 때문에 자 그 y 꼴 x 제곱에 다 대입했어요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값이 바로 무리수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또 그걸 똑같은 걸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알파 곱하기 ln 자 x인데 그것이 무리수의 제곱이지 무리수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아하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거 2 되고 그래서 2분의 1 무리수의 4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됐어 아 그러면 자 끝까지 계산하면 여기 2 나오고요 아이쿠 네 자 여기 2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째 알파가 2분의 1 무리수의 4제곱이고 자 그리고 무리수의 제곱분에 g'알파가 있었던 거고 빼기 2 어 무리수의 제곱 그리고 g'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자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었던 이 g'알파를 제외를 하고는 자 모든 값들이 지금 다 나온 상태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거의 단순 계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때 g'알파는 무엇이 나오느냐 3 무리수의 제곱분의 4 하고 나와요 그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알파 곱하기 자 g'알파의 제곱은 자 9분의 8 하고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알았죠? 자 자 그럼 이제 30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0번은 사실 굉장히 유사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 20수능의 가형 30번 문제예요 그냥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 꼴 자 어쩌고저쩌고 감 곡선 y 꼴 뭐 뭐 뭐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ft라고 하자 그래서 f' 3분의 1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었잖아 자 그리고 바로 이번 6월에 출시된 문제가 자 t가 1분의 1 ln2보다 크다 인 실수 t에 대해서 이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t라 했을 때 f' ln2의 값이 이렇다 라고 나왔어 근데 이게 진짜 푸는 방법조차도 자 20수능의 30번 문제랑 뭐 거의 동일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좀 이 문제를 틀렸다면은 좀 더 기출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 제법 친절하게도 ln1 더하기 무리수 2의 x제곱 마너스 무리수의 마너스 2t 자 이게 있고 y꼴 x 플러스 t가 있는데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그런 좀 정보까지 제시가 되어 있어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뭐 대략 이런 형태가 된다고 치고요 그러면 만나는 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바로 ft라고 한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자 여기서 만나는 두 점이 있으니까 이 각각의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아 그렇다면 이게 또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자 이만큼 길이가 알파 베타인데 자 이 각도가 45도 그렇다면 1대 1대 루트 2 비례관계에 의해서 자 여기서 ft 같은 경우에는 루트 2 베타 베기 알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기억해 뒀으면 하는 것이 일단 여기는 이 t가 지금 변수로서 또 쓰이고 있다는 거야 그죠? 여기 보면 이 어떤 이 함수를 ft라고 하고 이제 이걸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을 보아서는 아 이때 이 t는 변수란 말이야 자 이 변수 상수 관계 정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t가 변수면은 이 t값이 따라서 이 그래프의 높낮이가 이 위치가 막 바뀌게 될 것이고 알파 베타도 막 바뀌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도 일단 어느 정도 변수로 좀 다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챙겨 놓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때 ft가 있다 한다면 뭐 f' t 같은 경우에는 뭐 루트 2에다가 뭐 d 베타 dt 그리고 d 알파 dt 뭐 이런 식으로 변수니까 뭐 미분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지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두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자 두 가지 풀이 중에서 첫 번째 풀이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풀이가 더 좋은 것이냐? 아니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 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니까 좀 운이 좋아서 뭐 잘 적용돼서 문제가 풀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이 방법이 잘 적용이 되는 건 아니야 첫 번째 방법 선생님이 곧 해줄 방법이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은 물론 이 문제 풀 때는 계산이 약간 더 길어요 계산이 약간 더 길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좀 더 일반적으로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풀이 자 그리고 이 풀이가 바로 이 공수능의 30번 문제에서 또 그대로 쓸 수 있는 그 풀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 풀이 모두 다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풀이 다 장단점 한번 좀 인식을 해 보시고 그리고 둘 다 공부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 자 그러면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두 식이 만난다 라고 이야기 했어 그럼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단 두 녀석이 같다 라고 식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식을 설정했구요 어 그러면 자 이때 x 플러스 t 라는 것이 이게 네 ln 무리수 2의 x 플러스 t 이런 꼴로 고쳐줄 수 있지 어 그래서 자 여기에서 결국 음 이 부분하고 자 이 부분하고 똑같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은 1 무리수 2의 2x 제곱 자 근데 이거는 x의 제곱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리수 2의 x 곱하기 무리수 2의 t 제곱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자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정말 어 좀 흔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데 2분지선 또 그게 가능해요 네 자 그래서 이거 좀 식을 잘 정리해봐요 무리수 2의 x 제곱의 제곱 이런 꼴로 만들어주고 이제 무리수 2의 t의 이건 상수라고 보고 무리수 2의 x 제곱 이렇게 있고 이제 마이너스 무리수 2의 자 2t 제곱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이게 대문자 x 제곱 빼기 무리수 2의 t 제곱 대문자 x 빼기 어 나머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자 여기서 근의 공식을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게 근의 공식을 써보면은 자 2분의 무리수 2의 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무리수 2의 자 2t 이거 제곱했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를 곱했어 플러스 4 무리수 2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이런 꼴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걸 식은 또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루트 안쪽이 이 놀랍게도 완전 제곱 꼴로 정리가 됩니다 자 무리수 2의 t 제곱에 마이너스 2 그리고 무리수 2 마이너스 t 제곱의 제곱 자 이런 꼴로 이해가 완전 제곱 꼴이 된단 말이야 어지간해서는 이게 식이 이렇게 쉽게 잘 구려지지가 않는데 특히나 킬러 문제에서 이런 일은 흔히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자 이 문제에선 좀 놀랍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자 무리수 2의 x 제곱 그것이 무리수의 t 제곱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t 제곱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이 무리수의 그냥 마이너스 t 제곱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거든 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작은 놈을 그냥 우리가 알파라고 생각하고 뭐 큰 놈은 베타라고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x 같은 경우에는 ln 자 무리수 2의 t 제곱 마이너스 무리수 2의 마이너스 t 제곱 자 그리고 또는 ln 무리수 2의 t 제곱 자 이런 식으로 x 값을 구했단 말이야 아하 그렇구나 뭐 그러면은 뭐 이 각각을 뭐 베타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ft가 이런 형태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 놨기 때문에 자 여기서 ft 같은 경우에는 자 루트 ln 무리수의 t 제곱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ln 무리수의 마이너스 t 제곱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제 루트 2에다가 ln 자 이게 숫자가 나눠지죠 어 나눠지니까 무리수의 2t 제곱 되고 어 요거는 1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ft의식이 놀랍게도 깔끔하게 구해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흔치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웬만하면 이렇게 안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출제자 의도에 맞을까 싶기도 해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일단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었을 정도로 좀 문제가 너무 황당할 정도로 허접하게 허접하다고 해야 될까요 허접한 방법으로 풀려버립니다 근데 어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풀릴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이게 좀 더 간편하기 때문에 이 풀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어 그냥 일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풀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자 하면서 이때 f't를 f't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무리수 2의 2t제곱 빼기 1분의 2 곱하기 무리수 2의 2t제곱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f'ln2 이거 계산을 하면 되겠죠 뭐 근데 이제부터 단순 계산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자 이거 계산해보면 3분의 8√2 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p 더하기 q 즉 분모 문자 더한 값은 3하고 8 더해서 11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두 번째 풀이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자 바로 여기서 f't가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이때 dβdt 하고 dαdt 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에 핵심 목표가 있어 자 그러면 일단은 dαdt가 무엇인지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 일단 이 알파가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니까 각각을 이 식에다 대입했을 때 두 식의 값이 똑같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으로 표현해 보면 ln 1 더하기 무리수 2에 2α제곱 마이너스 무리수 2에 마이너스 2t제곱 자 하고 알파 더하기 t와 같다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을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데 일단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는 거 이때 이 알파도 변수라는 거야 즉 t가 변수라고 본다면 자 이 x 더하기 t의 그래프가 t값에 따라서 이 높이가 막 바뀔 거 아니야 그럴 때 알파의 위치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 알파라는 것도 어떤 t에 관한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게 실제 구해지고 안 구해지고를 떠나서 물론 이게 아까 그 첫 번째 풀에서 구하긴 했어요 첫 번째 풀에서 이게 ln 무리수 2에 마이너스 t제곱 즉 마이너스 t가 된다고 구하기는 했거든 그런데 이게 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t를 뭔가 변수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알파도 새로운 변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줘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을 미분을 하면 일단 분모에 식이 쭉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제가 이걸 속미분을 하는 건데 미분을 했을 때 무리수 2에 2알파제곱을 하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2 나오고 그 다음 이 알파를 또 미분하면 d알파 dt가 생긴다고요 알파도 변수기 때문에 그 다음 뒷부분을 미분하면 무리수 2에 2t제곱하고 그 다음 2 추가로 곱해 줘야 되겠지 이쪽 미분하면 이 알파가 변수기 때문에 d알파 dt 이렇게 쓰고 t가 1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바로 t 자리에다가 l&e를 대입을 해 가지고 그때 f' l&e를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t 자리에 l&e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 봐 일단 t가 기본적으로 변수인데 그때 t가 어떤 특정한 값일 때는 상수인 거잖아 이 변수 상수 관계를 참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또 t가 상수가 될 때는 알파 또한 상수예요 그렇죠? 즉 t가 여기 또 상수가 되고 이것도 상수가 되면 그럼 여기서 알파도 이게 각각 어떤 고정되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알파도 어떤 고정된 상수 값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t가 상수일 때 알파가 어떤 상수일 것이고 그렇죠? 그 상수 값을 이 위의 시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랬을 때 d 알파, dt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상수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또 구해야 하는 상황인 거라고 이해 되겠지요? 그럼 여기 t 자리에다가 상수 ln2를 대입을 하고 이제 그걸 알파, 베타를 우리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n1 더하기 무리수 2의 2x 제곱 마너스 무리수 2의 마너스 2 자 t인데 여기다 ln2를 대입했어 그 다음째 이걸 x 플러스 ln2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x 플러스 ln2가 무리수 2의 아 잠깐만요 네, ln 무리수 2의 x 플러스 ln2 자 이렇게 고쳐줄 수 있고 자 그렇다면 ln 제외하고 1 더하기 무리수 2의 2x제곱 그리고 자 이 부분 자 이거는 무리수 2의 ln 자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4분의 1인데 이 위치가 바뀔 수 있잖아 자 따라서 자 이것은 자 4분의 1이 된다 라고 우리가 계산이 되겠고요 자 다음째 여기서 ln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쓰면은 무리수 2의 x제곱 그 다음에 무리수 2의 ln2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자 밑하고 이 부분 어 자 진수 부분 위치를 좀 바꿔주면은 자 2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 이제 식이 이쯤 나왔으면 충분히 우리가 무리수 2의 x제곱이나 x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무리수 2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3이꼴 0 자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그냥 잘 되고요 그랬을 때 자 무리수 2의 x제곱이 2분의 1이나 2분의 3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각각이 뭐겠어?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 각각의 값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이때 x가 자 여기서의 x가 자 ln2분의 1 그리고 ln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죠? 아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이때 이 x값이 뭐야 이게 바로 알파고 이게 바로 베타다 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애초에 이 2분의 1은 뭐야? 무리수 2의 알파제곱인 거고 그리고 2분의 3은 무리수 2의 베타제곱인 거고 됐죠? 아 그래서 이때 상수 알파 베타의 값을 우리가 구했어 그것을 자 요 위의 시기에다가 이제 대입하면 된다고 그래서 t에는 ln1에 대입하고 알파에는 ln2분의 1 대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이해됐지? 됐지? 그죠? 네 근데 딱 이 식 형태를 보니까 아까 우리가 좀 구해 넣기를 자 무리수 2의 알파제곱이 2분의 1이라는 거 알잖아 이걸 그냥 통째로 대입하는 것이 조금 더 간편하기는 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됐어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럼 대입합니다 그러면 자 무리수의 알파제곱 2분의 1인데 그렇다면 무리수의 2알파제곱은 4분의 1 나올 거고 자 2 나오고 우리가 구하려는 d알파 dt 자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무리수 2의 t제곱이 있어 어 근데 여기서 그건 이미 한번 계산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그죠? 그게 4분의 1이라고 아까 계산을 해 놓은 게 있잖아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요령이야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그리고 이 밖으로 빼내고 자 이것이 4분의 1이 된다 자 이렇게 식을 써 줄 수 있겠고 자 분모 같은 경우 1 더하기 무리수 2의 2알파제곱이 4분의 1이라고 했고 자 그리고 그 옆에 마이너스 무리수의 마이너스 2t제곱도 4분의 1이라고 이야기 했었고 자 그러면 이게 d 알파 dt 더하기 1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아 그렇다면 이 식 잘 정리하면은 d 알파 dt는 마너스 1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그죠? 충분히 할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요령으로 d 베타 dt도 똑같은 요령으로 구할 수 있어 이 계산 과정이 뭐 결코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이 어차피 이 알파 자리에 베타를 넣는 것 뿐이잖아 베타를 막 그냥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를 게 없어요 딱히 그리고 이때 무리수 2의 베타제곱이 2분의 3이라고 했어 어 그것만 그냥 똑같이 대입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더라 네 자 그래서 그거 대입해서 계산을 한번 해 보면은 이게 또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네 그렇게 계산 그럼 그대로 대입해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자 d 베타 dt가 3분의 5가 나온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죠? 네 뭐 단순 예산이니까 그건 생략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었던 요식에다가 그대로 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f'ln2 같은 경우에 루트 2 자 d 베타 dt 즉 3분의 5 빼기 d 알파 dt 마너스 1 자 이거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3분의 8 루트 2 하고 나오게 돼 아 그렇다면 분모 분자 3 하고 8 더하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11 하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30번까지 한번 잘 해결을 해 봤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2공수능 30번이랑 뭐 거의 동일한 스타일이고 사실 뭐 2공수능 30번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스타일 철저하게 복습을 하길 바랍니다 또 이게 29번이랑도 굉장히 유사하지 않니? 아마 선생님 짐작에는 이 29번 하고 30번은 그냥 똑같은 분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이제 같은 아이디어 가지고 두 개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 둘 다 같은 어떤 경향의 문제가 좀 들어간 게 아닐까 자 이런 점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수능에서 설마 또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좀 두 개씩이나 한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생각해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자 이거 잘 복습하기 위해서 2공수능 30번도 꼭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강의 들었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화이팅! 안녕!